한 번씩 닦지 오늘 다 왔으니까 냉장고 청소도 해드릴게요. 장훈님 오시면 항상 저기 이제 김치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주시는데 한 번 들여다봤는데 그 고춧가루가 막 묻어있더라고 해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. 그런데 왔잖아요. 일도 들으시더라고요. 저걸 어쩌면 좋아 또 그 얼마는 정신없이 해놓고 있는데 저기. 이건 뭐예요? 오디 오디. 이거는? 된장. 이건 또 뭐예요? 그건 나물. 모르겠다 그러면 버리기. 나도 모르겠네 이게 뭔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버리자니까 보지도 말고. 가만있으면 뭔지 모른다고. 뭔지 모르는 건 봐서 뭐하냐고. 아니 그것은 뭐가 있으니까 은박지에 쌓았을 거라고. 이거는 놔놨을 거야 놔놨을 게 버리면 안 돼. 버리면 안 되기는요. 몇 년 전에 처박을 온 거 뭐하러 지금 편해서 드실라 그래. 아니 내가 버릴 걸 왜 뒀겠어. 아니 뭔지 모르면. 알어 다. 한번. 장모님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. 다 먹을 거다. 이거는 뭐예요? 고춧가루. 가만있어 봐 그건 콩다루 같은데. 아우 상한 거 같은데요. 냄새 맡아보려니까. 상한 건 아니에요. 버려야 돼?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에 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걸 왜 쳐박아놓고 있냐고.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? 고춧가루? 아니 고추씨 빵도. 얼마나 된 것 같아요? 꽤 오래간병사에서 제가 뜨놓은 건데. 5년 된 거. 이거는 뭐죠? 이거는 얼마나 됐어요? 오이지 이거는 얼마나 됐나요? 아이고. 같은 여성으로서 벌을 받는 조금 느낌? 뭐 심사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 여자의 마음이에요. 저거 벌리고 이만큼 있어요. 뭘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. 오래 살려고. 먹고 오래 살려고. 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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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. 폭발 대폭발. 둘이는 무슨 국생이에요? 다 왔으니까 오늘 냉장고 청소 해드릴게요. 그 여차 하면서. 여차 하는데 언제 쓸 일이 있다고요? 아이 그래도 그것도 어려워. 다 녹아는데 무슨 일이야.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은데. 이거. 그럼 그것만 놔두고 일단은 버려 그러면. 여기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. 뭘 채워요? 여기다. 싹 보세요. 짠짠한 짠. 네. 채우면 되죠. 짠짠한 짠짠. 공동아 잘 하시네. 야 속은 시원하다. 아우. 반짝반짝하게 된 거 봐 얼마나 잘 닦아졌나. 어머니 제가. 두세 뭐 깨끗하게. 그래 말이야. 싹 깨끗이 닦았어. 어휴. 시원하다 아주 그냥. 고마워. 네?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고마워. 고생하셨어요. 아니에요. 그래도 그냥 하실 일을 내가 도와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아이 그럼요. 아이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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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노는데 일이 많은데. 오늘 여기 와서 시간 많이 보내서.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참 말씀을 잘 하신다니까. 속으로는 아이 그래도 와서 일해주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. 남의 자식들이 와서 다 해줬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사위 며느리 그지? 어머님 대명사 있잖아요. 어?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왔다 하는데. 앉아있어. 이거 앉아있어. 지금 할 거 같아. 어색하지 않아요? 장모님하고 단들이보다 장모님하고 단들이보다. 화장실 갔다 오지? 갔다 왔습니다 저는. 아 제 제품 저도 알아요. 할 말도 없고. 장희 장모님을 저는 존경합니다. 근데 존경하면서도 불편하다는 거. 저는 원래 근데 어른들한테 그냥 전 그래요. 그래서 너무. 아 힘들더라고요. 거기 앉았어. 좀 이따 좀 주무십시오 이제. 아니야 앉아도 돼. 아니 어저께도 낮잠 안 주무시고. 아니야 아니야 앉아도 돼. 난 낮잠 날마다 앉아. 제발 어저께 처음 보겠습니다. 난 김섬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. 김섬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. 잘 어울려요. 야 애정표. 김섬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.